3, 2, 3, 2, 1, Let's go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태연아 그거 뭐야? 제육볶음이야? 휴닝이두 휴닝이두 빨리 빨리 휴닝이두 태연아 이거 뭐야? 형 줘봐 닭발이야? 형 줘봐 형 줘봐 여기 닭발 닭발이에요 이거? 안 되지 않아요? 네 너 안 돼 깜짝이야 닭발 씹는 소리인 줄 알았네 생일 축하합니다 태연아 생일 축하합니다 태연아 두 개밖에 안 남아있다 이거라도 불어라 태연아 야 태연아 야 너는 너무 앱하고 우리는 갑작스러운 거 같은데 우리는 다 케이크 먹고 있을게 정신없어 다 나가요 너도 안 돼